대방강불 하은경 오늘부터는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대방강불 하은경의 가장 핵심적인 다라니로서 노래를 하신 의상조사 법성계 강의를 마쳤고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오늘은 유마경을 강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유마경 강의는 제가 과거에 진불선언에 있을 때 여러분들하고 했는데 진불선언에 같이 강의를 듣던 분들은 거의 지금 여기 안 계시고 다 새로운 분들이라서 유마경 강의는 처음 들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유마경은 그 본래 본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유마거사라는 세속의 거사님이 부처님께 진리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부처님께서 그 유마거사의 그 은행이라든지 또 그 진리를 방편법문으로 잘 엮어내는 그 수안이라든지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것은 경이라고 이름을 붙이라 부처님과 동등한 경 이름을 붙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마일경이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또 유마일소설경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구마라저비라는 번역가는 이 경 제목을 유마일소설경이다 번역하면은 유마일이라는 거사께서 서람바경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나라 때 현장스님은 이 유마경을 무구칭경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했어요 무구칭이라는 말은 한문으로는 없을무자에 떼구자입니다 더럽다 떼가 많다 할 때 그래서 떼가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잡된 것이 조금도 없고 그대로 순수하고 그대로 참으로 참마음에서 그 청순한 마음이 텅 빈 자리에서 법을 선한 것이다 그래서 무구칭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후에 사람들이 유마경을 유마그사의 이름을 정명경이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정자가 깨끗할 정자거든 이름 명자인데 불가해서 깨끗할 정자를 쓸 때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청정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불가해서 쓰는 이 청정하다는 것은 세속적으로 생각할 때는 청정하다 하면은 깨끗하다 아주 맑다 청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불교에서 말하는 청정하다 할 때 청정은 깨끗하다 또는 깨끗하다에 반대되는 더럽다 착하다 하면은 착한 것에 반대되는 악한 것 이러한 상대적인 개념이 붙지 아니하고 조금 더 조작이 없고 그냥 우리 본 그 진심에서 참마음에서 조금 더 보탤 것도 없고 천년스럽게 이제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어린 애기가 엄마에게 재롱을 부린다든지 엄마에게 무슨 자기 의사를 전달할 때 거기에 무슨 목적의식을 가지고 재롱을 부린다든지 목적의식을 가지고 또 조작을 부리면서 어린 애기가 엄마의 젖을 찾는 것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것은 그냥 그대로 생명세계에서 자연스럽게 천진스럽게 그 마음의 작용을 갖다가 드러내는 소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에서 그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깨끗한 정자를 쓰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배워서 반냐경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반냐바라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청정하다는 말을 반냐바라밀이다 반냐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진공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텅 빈 공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아시겠죠? 이래서 여러분들이 이 불교에 관심이 있고 불교에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계속 빠지지 아니하고 이 법문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법문을 왜 들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마음에는 본래 부처님과 똑같은 불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부처님의 성품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부처님의 성품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다 존재해 있다 이 말이야 존재해 있지만은도 그 부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존재해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것이 내 마음에 본래 참 천진한 말이지 내 마음이다 이래 생각하면은 내 천진한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에서 어떤 것이 참으로 천진한 내 마음인지 여러분들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24시간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은 만남과 그 경계 속에서 많이 부딪히면서 아 이것은 내가 부처님 마음이다 이것은 참으로 천진한 마음이다 이거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깨닫고 알 수가 있느냐고요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 속에 그 청정한 지혜가 반냐바라미리 반냐의 지혜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말이지 의미를 가지 쓸 때 그것이 참 부처님 마음인지를 우리가 간택할 수가 있고 그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판단 못하면은 그 안에 부처님 마음이 들어앉아 있어도 이게 참 부처님 마음인지 이게 무슨 마음인지를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그 부처님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존재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겠죠?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도 잠깐 이래 보지만은도 여러분 오늘 하은경 약찬개를 여러분들이 같이 독성을 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개중에서는 하은경 약찬개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하은경 약찬개에 대한 뜻을 말이지 충분히 알고 하은경 약찬개는 많은 대방강불 하은경의 부처님의 말씀을 그 다 체계적으로 구성해 가지고 약소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문장 구절은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아는데 그렇죠? 들은 사람들은 안다 이 말이야 아 이거는 대방강불 하은경의 어떤 제목에서 어떻게 나왔다는 것을 뜻은 무엇이라는 것을 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오늘 약찬개를 같이 했다 읽었다 이 말이야 그래 읽었는데 백번 천번을 읽었어도 이 사람을 보고 하은경 약찬개에 강설하라 하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불교에 대해서 아시려고 하면 불교에 대한 근본적인 빼대와 그 빼대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가지고 가지가 뻗고 잎사귀가 뻗고 꽃이 핀다는 것을 갖다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자꾸 듣고 알아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한 번 가뭄에 콩 나다가 저래 한 번 와가지고 지나가는 소리로 턱 듣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업장이 소멸이 되느냐 이 말이야 예를 들자면은 이 법당 안에 얼음이 꽉 찼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음이 찼는데 이 얼음을 녹이려면은 저 에어컨 난방 뜨신 바람을 갖다가 계속 주기적으로 털었을 때 이것이 얼음이 녹고 동굴 속에 얼음이 녹는 것이지 웃자다가 한 달 만에 한 번 잠깐 털어주고 또 웃자다가 또 때로는 동지 때 한 번 오고 때로는 또 초파할 때 한 번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듣는다고 해서 그게 얼음이 녹겠습니까 안 녹습니다 얼음은 항상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부처님의 성품이 그대로 꽉 모두 다 어떤 생명이든지 다 부처님의 지혜 성품이 갖춰져 있지만은 그 부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내가 들었어야 그 부처님의 성품이 일어날 때 내가 알아차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냥 착한 것도 부처님의 성품 아닙니까 착한 것이 부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성품이라는 것은 착한 것 그 자체도 초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봄산에 아름드리 소나무가 어떻게 부러지느냐 하면은 한 송이 두 송이 떨어지는 말이지 그 눈송이 있죠 그 눈송이에 의해서 아름드리 소나무가 부러져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한 송이 두 송이 바람결에 날리는 그 눈송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소나무를 부러뜨리겠습니까 산중에서 우리는 오래 살았기 때문에 봄되면은 소나무 가지고 이 모든 나무가 봄 짓눈깨비에 부러지는 소리를 엄청 자주 들어요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이 법문을 계속 들어야 계속 난방문을 틀어야 되고 계속 짓눈깨비의 눈이 계속 쌓이야 아름드리 나무도 부러지듯이 여러분들이 이 글을 약찬개를 아무리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한다 하더라도 약찬개 읽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본래 부처 마음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부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찬개는 읽을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읽을 수는 있지만 뜻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뜻을 모르는데 그 사람이 더군다나 법문을 설할 수가 있으며 뜻을 모르는데 법문을 설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 사람이 또 뭡니까 실천행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 욕심인 거예요 욕심 절에 와서도 욕심으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꾸 구하려고 하고 뭘 얻으려고 하고 뭘 자꾸 내가 원하는 속된 마음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 생각 가지고 법문도 듣고 기도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이 부처 마음의 위배된다는 것을 갖다가 이것은 참다운 참마음의 부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내가 법문을 들어 가지고 법의 해석을 충분히 이해가 했을 때 그게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그 중생심으로서 생각을 일으키고 욕심을 일으키는 이 자체도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전부 다 부처 마음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옳은 게 다 생각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 이거는 학원에서도 배울 수도 없는 기고 성세님한테도 배울 수도 없는 기고 나를 낳아준 부모라도 이거는 가르칠 수 없는 건데 왜 가르칠 수 없는 거냐 이거는 사람 생명의 본래 원이고 사람 생명의 본래 가지고 있는 참다운 지혜이기 때문에 이거는 중생으로서는 서로 가르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성인이라야만이 가르친다 이 말이지 그런데 이건 성인이 될 수 있는 길을 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지금 이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가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반상합도다 돌이킬 반자에 항상 상자 이렇게 해서 반상합도라는 말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항상한 그 마음을 돌이킬 줄 알아야 된다는데 항상한 마음이 뭐냐면 중생은 항상 생각하는 게 밉다 곱다 사랑한다 정오한다 깨끗하다 더럽다 좋다 싫다 요거 상대되는 거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일반 중생들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배우나 안 배우나 이짓거리는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생각은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하는데 부처님 성인이 말씀하신 거는 사랑한다는 것도 절대적인 사랑을 부처님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에 반대되는 정오한다 미워한다가 붙지 아니하는 순수한 100% 순검인 사랑을 갖다가 부처님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뜻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 평소에 생각했던 자기의 중생업보의 업을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데 바꾸는 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바꾸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도와 합치는 일이다 해서 반상합도다 합할 합자 길도자 도를 말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성인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보통 우리 중생의 상식이나 지식으로 또는 말이지 생각 가지고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경지가 아니고 해탈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성인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해탈 해탈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탈이냐 중생이 생각하는 거하고 성인의 생각하는 거하고 중생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불가사의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불가사의하다 불가사의하다는 이야기를 한 번 쭉 하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는 도대체 불가사의하다 하니 불가사의하다는 뜻이 뭐냐 그렇죠? 무엇이 불가사의하냐 말이지 이걸 모르니까 불교 공부가 안 나가는 거예요 불교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다수 웬만큼 불교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다 열반이다 또는 말이지 불가사의하다 하면 그 불가사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마을에서도 그 참 희한하네 불가사의한 일이네 이렇게 하잖아 불가사의한 일인데 불가사의한 걸 갖다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라 하면 그거는 어떤 논리 체계를 세워가지고 개념적으로 정리해가지고 내가 이야기할 수 있냐 하면 불가사의 이야기를 못해 왜? 그거는 부처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그 부처님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세계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우리 생명에 본래 갖춰져 있는 우리 순수한 생명 세계에서 원초적으로 나오는 것이 그게 정신 세계다 이 말이야 그 정신 생명 세계에서 나오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참 진짜 마음 심자 진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다운 마음이다 이 말이야 진심이라는 말이야 그리고 그 참다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참 불가사의하다는 거예요 그런 게 불가사의하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물질로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드니까 아 그거는 수학적으로도 이거는 도저히 계산이 안 오는 이야기인데 이거 참 불가사의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신 세계에서 불가사의라고 할 때는 과거에 당나라 때 이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정성을 해서 요즘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성이지 정성을 했는데 그 사람이 왜 정성이 되었느냐 하면 왜 정성이 되었냐면 망근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망근 책 읽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렵습니다 평생 가도 여기 저 먹고 열 권도 안 읽는 사람들도 많아 책하고 담사한 사람들도 많아 이 사람은 책을 망근 읽었어 그래서 애명이 이만근이라고 그래 성은 이씨인데 책을 망근 읽어가지고 정성이 되었다고 이만근이야 그렇게 이 사람이 백낙천이라는 사람과 이만근이라는 사람이 그 자기가 좀 똑똑하다고 책을 그래 많이 봤으니까 세속적인 상식과 지식권 참 많잖아요 많으니까 이제 자만이 생기고 암한이 생기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마조스님의 제자되는 기종지상스님이라는 지상 기종스님이라고 하기도 해요 기종스님에게 그 스님이 선사인데 찾아갔어요 스님은 책을 얼마나 읽었습니까? 그렇거든 그러니까 암만 생각해도 내보담이야 책을 적게 안 읽었겠느냐 이제 자만심에서 물었죠 그러니까 기종스님이 나는 부처님 경전을 조금 읽었는데 몇 권 안 읽었다 얼마 되지 않는다 그랬거든 그렇습니까? 저는 책을 2만 권이나 읽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불교 경전 공부를 하다가 이해 안 가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게 허무 맹랑한 소리 같기도 하고 이게 중생을 혹시 미면하는 소리 같기도 하고 이게 무슨 소린지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느냐 그러니까 불교 경전 특히나 선어록을 보면 선어록을 보면 태평양 바다 같은 큰 사회 동서남북 사회 바다가 한 티끌 속에 다 들어가고 한 티끌 속에 들어가고 우주에서 바라보는 가장 큰 산이라고 하면 수미산인데 이건 티베스의 수미산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주적인 산을 말하는 것이지 그 큰 우주적인 산, 수미산이 한 티끌 속에 들어간다 하는데 이게 사람을 거짓하고 속이는 일 아닙니까? 왜 이런 말들을 하느냐 이 말이지 이해도 안 가는 소리 이런 말을 왜 하느냐 그러니까 기종선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해가 금방 가는데 자네는 이해가 안 가는구나 왜 이해가 안 갈까? 법문을 통 안 들으니까 이걸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무슨 소리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그래도 절에 와서 앉아서 졸더라도 법문을 들어야 서당께 3년의 풍호를 얼른다고 그래서 나중에 하다 보면 자다가 들었어도 무슨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금방 이해가 가는데 자네는 어째서 이해가 안 가느냐 어째서 이해가 갑니까? 물어보면 그러니까 기종선님이 이 사람을 보고 자네는 어째서 정성이 되었느냐 아 저야 세상 사람이 다 알듯이 책을 만근이나 읽었기 때문에 정성이 되었습니다 그 책을 만근이나 읽었다 하면 만근이나 되는 그 책에 들어가 있는 정보나 지식이나 그 모든 내용들이 갖다가 그 만근이 다 어디로 들어갔느냐 이래 물어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근이라고 꼼짝 못한 거야 보고 듣고 알고 지금 보는 우리 마음이라는 이 마음자리 하나가 이만근 아니라 수천만근도 그냥 여기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미산이 티끌 속에 들어간다는 게 거짓말이겠느냐 이 말이요 맞겠죠? 여러분들 요즘 컴퓨터에 보면 칩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칩이 요만하거든 이 칩 요금하는 거 안에 수천, 수억, 수십억, 수천만억 정보가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금하는 거 안에 그와 같이 이러한 것을 뭐라고 그러냐 불가사회한데 이 불가사회한 것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우리 본래 부처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 마음이라는 이것이 얼마나 참 대단한, 위대한 우리가 모든 생명이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갖다가 이 안에 다 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재미있게 해야지 여러분이 졸지를 안 하지 조금 딱딱한 이야기만 나가면 졸기 시작해서 아주 그냥 재미있게 옛날 이야기로 가지고 해야 돼 송나라 때 그 무진거사라는 거사가 있었어요 무진거사 이 무진거사가 누구냐면 장상령이라는 당대 최고의 명문가라 장상령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요즘 말하면 상당히 교육부 장관이라든지 문교부 장관이라든지 그 정도로 학문에 밝은 벼슬까지 하신 분인데 이분이 말이지 들어보니까 불교의 내용들은 말이지 너무 허망하고 허무지지 않은 소리만 자꾸 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없다는 것을 갖다가 내가 임금에게 상소를 올려 가지고 이 부처님 법문을 듣지 못하게끔 만들고 또 이제 불교를 갖다가 내가 박사를 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잠을 안 자고 이제 이 사람이 계속 상소를 쓰고 있는 거예요 상소를 쓰자니 그것도 이제 머리를 써야 될 거 아니겠어 문장을 만들라 하니까 그런데 그 부인인 향씨라는 부인이 말이지 요즘 와서는 계속 밤에 새벽까지 불을 켜놓고 남편이 저러고 있거든 그래서 건강이 걱정이 돼 가지고 여보 당신이 밤 늦은 밤에 도대체 뭐합니까 물었어 그러니까 무진거사가 하는 말이 내가 이 불교를 박살내기 위해서 부처가 없다는 말이지 없을 묻자 부처 불자 무불론을 내가 지금 상소를 올리라고 이렇게 쓰고 있다 이랬거든 그래 부인이 가만히 듣고 생각하니까 당신 참 어리석다 부처가 없으면 그만이지 없는 걸 또 뭐하려고 없다는 논문을 왜 써느냐 부인이 참 똑똑한 사람이라 부인은 책을 안 봐도 상당히 똑똑한 사람 부처 없으면 그만이지 없는 걸 갖다가 없다는 논문을 쓸 필요가 뭐였냐 머리를 그렇게 싸봐 메고서는 그러니까 부인의 소리를 또 듣고 보니까 그것도 또 그럴 것 같기도 하거든 그렇잖아 없으면 그만이지 없는 걸 갖다가 자꾸 없다고 내가 쓸 필요가 뭐였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부인이 하는 말이 그러면 당신이 참 점잖고 학문을 많이 하신 분인데 그러면 불교 경전문 하나라도 보고 그 이치에 합당하지 않다는 걸 조목조목이 드러내서 당신이 뜻을 드러내야지 그냥 무조건 그렇게 아니라고 무불론을 써가 되겠느냐 이랬거든 그러니까 듣고 보니 참 그렇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럼 무슨 경을 볼까 그러니까 부인이 하는 말이 나는 책은 잘 모르지만 지나다가 절에 가서 잠깐 법문을 들었는데 유마경이라는 경이 있던데 그 유마경이라는 경이라도 나는 뜻을 잘 모른다 당신이 학문이 좋으니까 한번 봐라 말이지 그래 이제 이 무진거사가 이 유마경을 구해다가 본 거예요 보니까 이 유마경의 뜻이 불가사야거든 와 세상에 이렇게나 좋은 진리가 있구나 그 이 사람이 감탄을 하고서는 그 부처가 없다는 무불론을 쓰려고 자기가 그렇게 머리를 싸잡아 매고 고면을 하던 사람이 유불론을 쓰기 시작한 거야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성나라 때 이야기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 유물론을 쓰면서 이 사람이 유마경을 다 읽고 나서는 원을 세우기를 내가 불교를 갖다가 호법하는 신장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호법론을 쓰게 된 거예요 무진거사가 이게 유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다른 대선경전은 또 보면 부처님께서나 또는 보살들이 나와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는데 이 유마경은 유마라는 거사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이 경을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진거사가 이걸 봤을 때 아 참 새 속의 거사지만은도 부처님의 그 진리를 정통으로 바로 깨뚫어보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돼서 이 유마경이 대단히 뛰어나고 훌륭한 경쟁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겠죠? 오늘은 내가 이 유마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해하기 쉽게끔 전체적으로 대략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유마경이 세상에 나올 그때가 여러분들이 인도를 저와 같이 갔지만 바이살리라는 곳을 지나갔습니다 그 바이살리라는 곳이 인도에서 유마거사가 출생하고 출연하고 거기서 일생을 사신 곳이 바이살리입니다 바이살리에서 이 유마거사가 부처님을 배웠고 이제 부처님께 부처님의 본 그 참 진리를 갖다가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법을 이제 설명을 한 거죠 설명을 했을 때 이때까지는 불교가 선님네들의 성단으로만 이루어져가 있었어요 출가성단만 대가 있었다 이 말이야 출가성단 세속의 재가자들은 이거를 불교 공부가 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다는 이야기지 그런데 유마거사로 인해 가지고 그 출가성단에 위주로 되어 있던 이 경쟁 공부가 세속의 재가자들도 공부할 수 있는 재가공부 불교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대성불교라고 그래 대성불교는 들어봤죠? 그러면 소성불교하고 대성불교는 어떻게 다르냐 하면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소성경전 아함경을 보면 세상에는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살이라고 그러면 보살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설천 내원궁에 계시면서 이 사바세계에 내려오시기 전에 호명보살로 계셨다는 것이지 그래서 보살로는 호명보살 한 분이고 부처로는 서가모니 부처님이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호명보살이고 호명보살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딱 한 분만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일불이라는 일보살이라는 소성경전의 내용을 갖다가 이제는 대성경전으로 들어오면서 종교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한 새로운 말이지 불교 세계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부처님도 수천 수만 부처님이 출연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들어보셨지만 환경에도 부처님이 엄청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수만 부처님이 계속 출연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지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고 그걸 지혜가 부족해서 알지 못하면 약찬기를 읽어도 법문할 수 없고 실천할 수 없듯이 부처님 법문도 잘못 알아들으면 소성법에서는 부처님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생각할 때 대성경전은 부처님이 가시고 난 뒤에 1세기에서 4세기 그 사이에 한 500년 사이에 말이지 만들어진 경전인데 그걸 어떻게 부처님 설법이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법을 잘 몰라가지고 불법이라는 것이 마음 신불이거든 마음의 우리가 듣고 보고 지금 알고 느끼고 판단하는 우리 지금 이 마음이 부처인데 바깥에 행상에 있는 부처만 고집을 하기 때문에 마음 신불을 몰랐다 이 말이야 마음 신불을 이야기를 한다 보면 모든 것이 전부 다 부처다 이 말이야 마음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지요? 다 마음이 있죠? 듣고 보고 하는 놈이 마음이니까 마음이 있으니까 다 부처가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으면 부처인데 그렇다 하면 전부 다 부처잖아 그렇죠? 여기에 부처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부처인데 그 부처를 활용하고 그 부처를 쓸 수 있고 그 부처를 스스로가 자기가 판단해서 알지 못할 뿐이지 다 마음의 부처는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다불 다보살 대승 법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부처님도 수천만 부처님이 여기만 해도 몇십 명 부처님이 지금 출연하셨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65억 70억 인구라고 하면 70억 인구가 70억 부처가 출연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것뿐이겠어요? 생명세계에 보고 듣고 알고 느끼는 게 어디 사람뿐이겠어요? 전부 다 부처다 이 말이에요 또 4차원 세계 5차원 세계에 들어가면 저 나무 초목들까지도 전부 다 보고 듣고 알고 느끼고 다 부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천만억 부처가 출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승 경전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느냐 하면 내가 아주 쉽게 비유를 할게 정을 딸 되면 대조리 파는 일이 있는데 요즘 대조리 파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을 보름 날 되면 복 사세요 하고서는 복 팝니다 하고서는 대조리 담넘으로 던지만 놓고 가거든 그러라고 오후나 되면 세금 그대로 온단 말이에요 그때로 그때도 그래도 요즘 그렇다면 나 산다고 말도 안 했는데 왜 던지 놓고 돈 받으러 오느냐고 시비하겠지만 그때 그 시절에는 그 복을 담넘으로 넘겨주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 대조리를 뭘로 만듭니까? 대나무지 여기서 내가 말하고자 싶어 하는 건 뭐냐면 대나무는 부처님 말씀이다고 생각하면 돼요 부처님 말씀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큰아들은 말이지 아버지 유지를 받들어서 유산을 지키는데 대조리 장사만 한다 이거냐 그런데 그 밑에 똘망똘망해 잘생긴 둘째 셋째 아들은 말이지 머리가 좋아가지고 도대체 형님은 참 답답하다 아버지가 대나무로 가지고 근본 재료를 원료를 삼아서 대조리를 만들어 팔아 우리가 먹고 살았지만은도 시대가 달라지고 세월이 달라지면 문화가 달라지면 다 우리 모두가 부처가 되어가지고 부처는 부처끼리 다 알아듣는 이야기고 다 알 수 있는 일인데 그러면 그 대나무를 가지고 굳이 말이지 대조리만 가지고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됐냐? 방석도 만들고 모자도 만들고 등받이도 만들고 전부 다 뭘로 만듭니까? 대나무로 만들잖아요 다양하게 만들면은 돈도 많이 벌고 아버지의 본래 뜻도 어긋나지도 안 하고 그러고 우리가 다 잘 살 건데 그 맹맥의 콧구멍같이 고집만 피워가지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냥 아버지가 대조리 장사를 했으니까 대조리만 만들어 팔아야 된다는 거야 그게 소성들의 소견이야 대성은 그렇질 않아 대성은 대조리를 갖다가 배반하지를 안 하고 대나무를 멀리하지 안 하고 대나무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 필요한 일상생활 필수품을 다 만들어낸다 이 말이야 그것이 뭐냐? 그것이 대성경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대성경전의 최초의 출발이 누구냐? 이 유마그사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유마그사가 대단히 중요하죠 유마그사가 가장 근본으로 드러내는 그 뜻이 뭐냐면 중생들이 아파하니까 내가 아프다 그 뜻 하나로 가지고 이 책을 전체로 엮어 나가는 거예요 중생들이 아파한다는 것은 중생들이 말이지 자기 속에 있는 그 불성의 부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고 말이지 그러면서 계속 자기가 자기 자신을 욕심으로 가지고 학대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계속 고통을 주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계속 상처를 준다 이 말이야 그 왜 그러냐?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고 지금 그렇게 병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쳐다보니까 유마그사도 내가 마음이 아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중생이 마음이 아프고 중생이 병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프고 내가 병이 들었다 이게 유마경의 근본 대의고 유마경의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런데 거사로서 이분이 그렇게 유명하고 인도에서는 유마그사고 중국에서는 반그사고 한국에서는 부설그사고 거사들이 굉장히 큰 대승법을 갖다가 이렇게 번창시킨 역사적인 일들이 많다 이 말이야 그러면 거사들만 이렇게 번창시키지가 이렇게 있느냐 이 말이야 그런데 그때 당시에 부인도 대승경전을 써낸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그 부인이 대승경전을 써낸 것이 뭐냐면 성망경이라는 거예요 유마경, 성망경 이 유마경은 반냐, 즉 말해서 반냐 지혜를 우리가 다 갖춰져 있어서 우리 모두가 부처라는 것을 드러낸 내용이고 성망경은 또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는 여래장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야 이게 이제 용어가 다르다 뿐이지 여래장이라는 건 여래의 종자, 여래의 씨앗이 우리에게 사람마다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가 인도에서는 여성을 비하시키고 여성을 굉장히 무시하고 여성을 천시여기는 역사가 인도에서는 역사적으로 볼 때는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에 오실 때 그때가 가장 극심했어요 극심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극심했냐면 여자는 종으로 팔려다녔고 여자는 한 번 그 남자에게 시집을 가서 살다가 남자가 수명이 다해서 죽게 되면 그 남자가 인도 문화에서는 화장하잖아 화장을 하면 산 사람을 갖다가 그 여자도 따라서 하나의 소모품이고 하나의 물건을 지급해서 갖다 태웠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간디 수상이 총리를 할 때까지도 이 법이 개선이 안 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행체가 없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은 보이지도 아니하고 드러날 수도 없는 모양도 없는 이 마음 좀 거짓 좀 하고 속이면 좀 어떻고 내가 좀 이렇게 그 마음 좀 무시하면 어떻냐고 생각하지만 이 마음을 한 번 내가 속이고 한 번 내가 잘못 길들여 놓으면 이 마음에 한 번 이렇게 딱 어떤 것이 개념이 딱 박혀버리면 그거 바꾸기가 힘든 거예요 왜 힘든 줄 아세요? 1865년에 세계적으로 미국이 흑인들을 갖다가 노예에서 해방시켜야 된다 다 같은 인권을 가지고 우리가 다 모두 다 인간은 평등하다 해가지고 1865년에 이거를 갖다가 통과를 시켰거든 세계법으로 다 통과시켰다 이 말이야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도 어제 오늘도 뉴스에 나오지만은도 백인들은 우월권을 가지고 흑인을 그냥 사살하고 죽이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천시적이면 그렇냐 이 말이야 그렇겠죠?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이 여성을 갖다가 부처라고 이야기할 때는 부처님이 얼마만큼 힘들고 고난하고 부처님의 그 지혜 광명이 그 지혜의 그 반냐가 얼마나 뛰어난 걸 여러분이 생각하고 또 부처님이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인 줄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지금 3000년 전분이잖아요 3000년 전에 여자도 부처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남자나 똑같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부처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지금도 인도에 가면 사성계급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인도에 다녀오셨지만은 인도에 갔을 때도 그 나라연의 사연도 들어봤잖아요 계급에 의해 가지고 자기 부인인데도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절을 해야 되고 또 결국은 그것이 소문이 나게 되면 아들이 죽게 된다는 거 그래서 나라연이 지금도 피하면서 산다고 하고 그 나라연 부인은 자기 고향 땅에 발을 들리지 못하고 결국은 숨어서 숨어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인도에 갔을 때도 그 이야기 들었죠 우리가 이 문화라는 것을 한 번 잘못 알아듣고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도 천시여기고 마음을 소홀히 생각하고 마음을 어둡게 잘못 알고 있으면 이것이 그 문화가 엄청 오래 간다는 거예요 남녀가 평등한 것인데 생명은 평등한 것인데 생명은 전부 다 한 생명인데 내가 항상 주장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성만이라는 부인은 말이죠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사람은 본래 건강경 배우셨잖아요 건강경에 수보리와 절을 짓는 장면이 나오죠 기수급고동원에 기타태자가 나오고 그러죠 그런데 그 기수급고동원에 기타태자가 나오는 그 당시에 임금이 누구냐면 코살라국의 바사이왕이야 그 기수급고동원이 우리 인도 가실 때 가셨죠? 그때 당시에는 코살라라는 나라였어요 코살라라는 나라가 인도에서는요 가장 강대국이었고 코살라국과 또 말이지 마가다라는 나라가 양대 강대국이었어요 그러면 코살라국은 건강경이 설해졌고 마가다국은 법화경이 설해진 거거든요 부처님이 출가하셔서 이 나라도 가시고 저 나라도 가시고 했는데 그런데 그 바사이왕의 딸이 누구냐면 성만공주였어요 그 딸이 성만공주인데 성만공주가 그때 당시에 임금의 딸이지만은도 문화 자체가 이미 여자를 천시여기니까 그 국왕의 계급에서 볼 때는 역시 이제 나라 왕에게 시집을 갈 수는 있겠지만은도 그러나 보편적으로 일반 모든 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는 여자가 천시받는 시대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만 부인이 아유타라는 나라의 임금에게 시집을 갑니다 우칭왕이라는 왕에게 시집을 가는데 이 시집을 가가지고 이 사람이 부처님에게 법문을 듣고서는 부처님에게 법문을 듣고서는 이 사람이 경을 씁니다 그게 성만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문화가 사람을 갖다가 계속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자를 계속 비하시키고 무식하게 만들고 활동을 못하게 만들고 보고 듣고 견문도 없게끔 만들고 하다 보니까 여자는 자연스럽게 자꾸자꾸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만 부인이 자기가 용기를 내어서 이 상처받고 있는 여성들을 내가 해방시켜야 된다 평등한 위치에서 우리가 모두가 사랑도 함께 나누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 성만 부인이 부처님에게 글을 써 올린 것이 뭐냐 그것이 성만경이에요 성만 부인이 했다고 해서 부처님 말씀을 듣고서는 이렇게 부처님께서 인정할 정도로 법문을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대로 성만 부인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말이죠 성만 부인 같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신라 때도 선두기왕도 성만 부인과 같은 그런 출충하신 분이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려면 조선시대의 성종임금 때인데 성종임금 때의 제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성종임금 때에 상가성무노인곡이라는 과거 시험에 문제가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 유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성종임금께서 밤에 야행을 한 거죠 그때 당시에는 참 야행을 임금이 많이 했죠 속복을 입고 민간복을 입고 밤에 많이 민찰을 했잖아요 민찰을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민찰을 하는 중에 옛날 시골집들은 다 담이 낮았잖아요 이웃집에 누가 들고 날고까지도 다 알고 요즘은 아파트 생활이지만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참 우리 민족이 아름다운 민족인데 사실은 알고 보면 왜 이 지경을 만들었는지 그건 누가 만들었겠어요 그거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학문도 우리가 서양학문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성종임금이 또 이렇게 야행을 하다 보니까 아니 비군이 성녀가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마당에서 그런데 또 보니까 상주가 옷을 입고 말이죠 상주는 노래를 부르는 거라 상주가 노래 불러가 되겠어? 재미있는 이야기라 상주는 노래를 부르고 성녀는 또 춤을 추고 그런데 마루에서 또 보니까 노인은 말이야 곡을 하고 있는 거야 하도 그 성종임금이 이거는 도저히 불가사회한 일이 돼가지고 이거는 도대체 무슨 의미고 무슨 뜻이 있는가를 몰라가지고 그래서 들어가서 물었어요 선비라 이야기를 하고서는 지나가다 이래 봤는데 이 집에 무슨 사연이 있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곡을 하던 노인이 참 오늘이 자기 남편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 제사인데 이 집안이 양반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선비로서 참 이렇게 출세를 못 했다 보니까 찢어지게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그런데 이 상주가 아버지 제삿날이 됐는데도 쌀 한 똘 밥 쥐어 올릴 게 없다 이 말이요 옛날에는 그런 게 참 많았어요 그런 집안들이 참 많았어요 옛날에는 선비들 집안에는 배고픔을 물러가지고 배를 채우고 그랬어요 그 과거 진사라도 한 번 하면 그래도 좀 낫는데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한심하다 이 말이야 아버지 제사인데 쌀 한 똘이 없으니까 그냥 맹물만 올려놓고 제사를 지낼 수가 없는데 그런데 떡 제삿날 저녁에 보니까 나물도 올라오고 흰 쌀밥도 올라오고 그러는 거라 그러니까 아들이 놀래버린 거예요 부인을 보고 도대체 당신 말이지 이런 돈을 어디서 만들어냈느냐 하면 굶은 지가 며칠째 됐는데 이 며칠 동안에 이 상황에서 어떻게 아버지 제사를 이래 지낼 수가 있느냐 이거 잘 들어야 돼 요즘 젊은 사람들도 보살님들도 너무나도 모든 물질문명에 전부 다 빠져가지고 정신세계가 전부 다 엉망이 돼가지고 정신지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시어머니가 딱 보니까 며느리 머리가 없는 거야 며느리가 그 생머리 가지고 왔던 거를 가지고 가가지고 삭발을 해고서는 그걸 머리로 가지고 그걸 조그만 그거라도 가지고 나물매까지 싸고 살 싸고 해가지고 시아버님 제사를 지낸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볼 때 선비가 없는 집 선비가 돼가지고 마누라도 잘 배우고 똑똑한 마누라를 못 채워왔지요 옛날에는 얼굴도 못 보고 그냥 가락하면 가고 시집을 그랬잖아 아직도 그런 기억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직 아마 한 세대에도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발뒤꿈치만 쳐다보고 시집 갔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또 보니까 참 출충한 며느리도 못 봤는데 그 며느리를 사실은 데리고 올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좀 무시하면서 살은 거지 개뿔도 없으면서도 자기는 선비고 양반이고 마누라는 가진 것도 없고 무식하고 좀 무시했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 상주가 부인이 하는 걸 보고서는 내가 글을 아마 많이 읽으면 뭐 할 거냐 내가 아무리 학문이 뛰어나고 지식이 뛰어나면 뭐하냐 사람이 생명이 살아가는데 생명의 본래 가지고 있는 그 본 그 글 모른다 이 말이야 글만 비하가지고 뭐 하겠냐 이 말이야 글만 비하가지고 뭐 할 거냐 이 말이지 그것을 너무너무 자기가 반성을 하는 거야 내가 굳이 진사 배설하려고 애쓸 건 뭐 있나 내가 무엇이라도 해서 어머니도 그렇고 부인도 그렇고 이제 자식이 나오면 자식도 말이지 먹이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은행에 저 먹고 지점장으로 있었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 내가 정령 퇴직하고 나서도 얼마든지 지점장보단도 낮은 일도 또 힘든 일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면 가족을 위해서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내가 과거에 법인정사 했을 때 이런 분을 한 분 내가 그 일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은행에도 보면은 대출받고 뭐 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가가지고 행편이 어려워서 돈 안 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안 내는 사람을 가서 돈 받아오는 또 그 뭐라카노 그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직분은 아무도 안 하려고 해요 그 힘들다고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거라 그런데 더군다나 지점장하다가 그 일을 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어요 그런데 날 찾아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게 뭐 그리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한 것이냐 지금 자식이 말이지 대학을 들어가야 되고 또 지금 자식이 지금 어떤 상황에 노이가 있고 이런데 당신이 하나 그 자존심과 그걸 버리면은 당신이 큰 말이지 생명세계에 정말 아버지로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건데 그래가 되겠냐 했거든요 그래가 그 사람이 당장 그래가지고 내 이야기 듣고서는 사실입니다 그냥 그 직을 맡았어요 맡아가지고 그것도 나중에 가서는 오래 못 하고 한다 돼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그거로 자기가 계속 더 하겠다고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한 생각 바꾸면은 세상이 이렇게 자유로워질 수도 있고 세상이 평화로울 수도 있고 세상이 이렇게 사랑으로 감쌀 수 있는 것이 전부 다 마음에서 다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그래가지고 그 제사상을 체리해 놓으니까 그거 어떡합니까 아들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반성하면서 내가 이제는 과거 시험 공부 안 하고 무엇이라든지 양반 채통 안 챙기고 내가 무엇이라도 해서 부인 고생 안 시켜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 상주 옷을 입은 그 상주의 체면이라든지 상주의 어떤 말이지 고정관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상주 옷을 입고 춤을 추는 기라 상주 옷을 입고 춤을 추가 됩니까 안 되죠 이게 고정관념을 부숴버리는 거야 상주 옷을 춤을 추니까 부인이 그걸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부인은 또 말이지 이 성녀잖아 보기에는 꽃가루를 썼으니까 성녀잖아 그러니까 상주가 노래를 부르고 부인은 춤을 추는 거야 너무 좋아가지고 좋은 세상이다 이 말이야 이제는 그 생각 한번 바꾸니까 이런 좋은 세상이다 이 말이야 그 광명을 보고서는 시어머니가 곡을 하는 거야 며느리한테 감동받아가지고 배우가 안 배우가 뭐가 그리 중요하냐 이 말이야 사람에게는 본래 부처의 성품이 다 있다 이 말이지 그거를 이제 이 새 식구가 다 깨달은 거야 그래가지고 성종이 그 소리를 듣고서는 성종이 크게 반성하면서 성종이 하는 말이 이번에 과거 시험에 혹시 압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시라고 혹시 마지막에 그래도 보시면은 당신 운이 돌아올 수 내가 볼 때는 당신 운이 돌아온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 제목을 뭘로 냈느냐 상가성무 노인곡으로 탁 낸 거야 여기에 대해서 운자를 붙여가지고 시를 지으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자기 일이니까 대부분에 그냥 탁 나와버리는 거야 그런데 모든 선비들이 상가성무 노인곡이라니까 상주가 노래를 부르고 성녀가 춤을 추고 노인이 곡을 한다간 게 이게 격의 도리가 돼가지고 도저히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진사가 됐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와 같이 오늘 내가 참 여러분들에게 좋은 법문을 이렇게 또 이제 좀 학문적으로도 좀 하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모두가 그것보다는 재미있는 알기 쉽게 이런 법문을 해야 잠도 안 자고 들을 것 같아가지고 법문 방향을 싹 바꿔버렸어요 지금 세상을 바꿔버린 거야 무슨 말인가 알았어요 그래 그와 같이 유마경도 유마거사라는 분이 대성의 운동의 주체자가 되었고 여자로서는 성만부인이 여성운동의 최고의 또 기발자가 됐다 이 말이야 출발자가 됐다 이 말이야 그렇죠 이 벌써 3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에도 여자를 굉장히 무시하고 비하시키고 종으로 취급하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시집을 간 그 여성이 그렇게 뛰어난 그 진솔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것은 다 뭐냐 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마음 가지고 부처가 되고 마음 가지고 보살이 되고 마음 가지고 우리가 다 성인이 된다는 거 이거를 갖다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유마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유마경의 본문에 들어가는데 재미있게 또 할 거예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해야 여러분이 눈이 동글동글 동글 동글 동글하게 재미있어 노니까 이 재미있는 이야기하면 졸질을 안 해 그리고 뜻은 내가 어기지 않고 바로 이야기를 하면 되거든 그렇죠? 오늘 본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성분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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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